어, 그래. 여기 정선보다 나은거 같다 공기가 비슷하나? 아니 근데 그 시국은 사람이 되잖아 야 속옷도야 내가 쟨줄 알았나? 저 시국은 안주를 알았지 아니겠어? 니가 진짜 어렵다 야 식당으로 가야된대 일어나래 야 야 줘봐 요거 딱 들어오고만 많이 먹고 고마워 가서 이거 고마워 마저 먹고 일이야 좀 산책하고 싶다 이러면 꼭 가야된대 마늘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직접 며칠 전에 가고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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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먹었어? 먹었어 네 소주 없잖아 소주 많이 안갖고 와드는데 입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다고 했는데 마음이 즐겁도록 같은 입이 즐겁게 많이 드십시오 반갑습니다 웃음 저녁은 그의 장인께 조혁님은 정신의 결과를 얻는 건 대응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고와 삼식기 공상군 노옥에 성함과 행복을 믿어요 유! 아니, 잠깐만 이리와요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에이! 저저거 내가 이제 뭐하고 계세요? 저저기 밥 먹어요. 저저기야! 저거 저절로 왔어요. 고향이, 고향이. 고향이, 고향이. 고향이, 고향이. 고향이요? 고향이, 고향이. 고향이, 고향이. 강릉다리는 뭐야 하하하하 자 여러분 누가 좀 보내주십쇼 보내주십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